하여튼 술 먹고 방송하고 이런 거는 대단한 배짱이 아니고서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술 문제에 웬만하면 너그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용서를 해볼까 했는데 신지호 씨, 저랑 같은 동네에 살아요. 저희 동네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도봉구 쌍문동 사는데 선거구도 같아요. 도봉갑일 겁니다. 아마 도봉갑 선거구에서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2008년도에 당선이 되셔가지고 그동안 활약을 많이 해오셨죠. 아시다시피 뉴라이트, 운동권 출신이죠. 운동권 출신했다가 변절을 했습니다. 소련 망하고 90년대 중후반에 북한 고난 행군을 하고 진보세력, 사회주의자들이 앞길이 막막하던 때였죠. 그때 보란듯이 많은 분들이 변절을 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변절을 하면서 공개적인 전향서를 썼어요. 그 책 이름을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그대 아직도 혁명을 꿈꾸는가. 이런 책을 냈었죠. 혁명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한테 대못을 받고 보란듯이 한나라당으로 가서 국회의원까지 한자리 했습니다. 국회의원 된 이후에도 활약이 대단하셨죠. 제일 유명한 사건은 복면 지호. 다시다시 복면 금지법. 집회할 때 복면 쓰고 하면 얼굴을, 사진체증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래갖고 복면한 사람 다 잡아가는 복면 금지법을 발의를 하셔가지고 또 온 국민들이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안 되는, 감기도 마음대로 걸릴 수 없는 참 아름다운 사회, 건강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곳곳 잊혀질만 하면 그야말로 드립을 쳐주셔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잘 기억하는 이런 유라이트계의 대표주자 중에 한 분이죠. 한나라당에서 상당한 입지를 확보를 했고 이번에 또 그런 그동안의 혁혁한 공, 활약에 기초해서 나경원, 한나라당 부대변인이자 나경원 선거운동본부 대변인으로 이렇게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토론회를 나가게 된 것이지요. 백분 토론회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번 보궐선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서울의 선택은, D-20, 서울의 선택은이라는 주제로 캠프 대변인 자격으로 토론회에 출전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전에 벌어졌어요. 그전에 이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한 음식점에서 국회 7위 기자들과 이분이 기자들과 이게 참 또 저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어디 가서 몰래 한잔하고 왔으면 누가 알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보란듯이 기자들하고 한잔을 했어요. 여기에 이제 공동대변인인 한나라당 안영원 의원 또 이런 사람들도 좀 같이 있었고요. 이 자리에서 이제 폭탄주 아무래도 또 정치하시는 분들 폭탄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정치계의 테러리스트죠. 바로 폭탄을 돌리셨습니다. 폭탄을 이제 8잔을 돌렸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이제 백분토론도 출연을 해야 되는데 술을 좀 자제하시라. 그리고 이제 이두아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마시겠다. 자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우리 신지호님께서 또 운동권 출신이어서 운동권들이 또 술을 잘 먹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나는 술을 마시면 말을 더 잘한다. 3시간 정도 쉬면 된다라고 하면서 폭탄주를 8잔에서 10잔가량 마셨다라고 합니다. 예. 토론회에 참석하는데 옷에 음식이 묻을 수 있으니 앞치마를 하라 하고 이제 기자들이 또 특별한 건의를 했네요. 이 기자들은 뭐 하는 기자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국회의원님의 여러 가지 의종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렇게 좋은 조언 음식에 묻을 못 옷에 음식이 묻으면 안 된다. 토론회 나가려면 이런 것까지 걱정해 주시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렇게 언론과 국회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서로 정말 따뜻한 이런 조언도 해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폭탄주도 돌려주고 이런 아름다운 문화 뭐 어느 나라에 이런 정치 문화가 있겠습니까? 이런 걸 일각에서는 권언유착이다 이런 좀 부정적인 용어들을 쓰시는데요. 이름은 권언유착이 아니고 미풍양속이죠. 우리가 또 한결의 한가족인데 국회에서 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자들이 국회의원들 비판만 하고 뒷조사나 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옷에 음식이 묻지 않도록 이렇게 다시마게 애를 쓰고 관심을 가져주는 이런 문화, 정치 문화 대체 어느 나라에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한나라당과 조중동 사이에 에서만 꼽힐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이죠. 감동적입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식 좀 묻어서 방송 출연해도 괜찮다. 이런 또 얘기를 하셨다네요. 참 멋있습니다. 쿨하죠. 대담하고 음식 묻어서 방송 좀 하면 어때요? 방송이 별건가? 백분토론 별거예요. 시청률도 얼마 안 되고 HDTV라 요즘은 뭐 그런 것까지 다 잡히긴 해요. 음식 묻은 것까지 다 잡히긴 하는데 HDTV, 고화질 TV가 없는 집도 많아요. 아직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은 못 봤어요. 참 이런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어제 저는 책을 좀 읽느냐고 그 시간에 그 사람 잤나요? 모르겠네요. 하여튼 대략 12시에서 1시 사이에 책을 좀 읽다가 잤는데 책을 보면 잠이 잘 옵니다. 명색이 치사평론하는 사람인데요. 책을 보면 잠이 와요. 이거는 뭐 일류의 보편적인 어떤 뭐라고 그럽니까? 반응인 것 같아요. 책에 대한. 하고 좀 하다가 이제 좀 했어요. 재방송이 있나요? 저도 한번 봐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했는데 횡설수설을 했다라는 게 뭐 중론이더라고요. 회가 꼬여가지고 일단 발음도 부정확했고 발음은 저는 뭐 맨정신언도 좀 부정확하긴 하지만 중구난방 횡설수설을 하다가 방송이 끝났다라는 그런 정말 뭐 10년에 한번 볼까 말까한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인디펜드가 하나 방송에 나와가지고 음악방송에 나와가지고 바지를 내려가지고 한번 난리가 난 이런 또 한번 테러가 있었습니다. 방송 테러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뭐 최대 사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죠. 뭐 바지 내리는 것 보다 뭐 이건 더한 거죠. 더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대단하십니다. 지호님 같은 선거구 주민으로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만방에 조봉구가 살아있다라는 거를 전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조봉구 국회의원이 누군지 몰랐잖아요. 그동안. 그런데 이제 뭐 전국구로 이번 기회에 확실히 자리명임 하셨어요. 도봉구를 정말 만방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요. 전 세계적인 어떤 세계적인 탑이 되지 않았을까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이런 일이 국회의원이 술 처먹고 나와가지고 방송하는 게 이거 뭐 세계정치사에서도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웬만한 방송국에서는 이거 쫙 내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도봉구라는 곳이 어디냐 도대체 전세계 네티즌들의 어떤 관심을 좀 이끌어내고 있지 않는가 그동안 도봉구가 사실은 뭐 서울에서 못사는 동네에 3, 4위 권에 들어가고 2, 3위 권인가요? 이런 데 들어가고 그동안 내세울 게 없었어요. 도봉구가 도봉구에서 내세울 건 도봉산 이런 정도인데 이번 기회에 우리 국회의원 한번 잘 뽑아가지고 도봉구가 그야말로 세계적인 구로 그야말로 세계화를 했습니다. 도봉구를 김연아가 금매들 딴 것보다 더 기쁘네요. 김연아 그 이상입니다. 단 한 방에 어떻게 훅 보내줄 수가 있는가 정말 감사하고 참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더 놀라운 일은 이분이 이제 사실 무근이다 지금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또 반응을 하셨다네요. 한나당의 일반적인 뭐 이거는 해법이죠. 언제 뭐 일을 저지른 다음에 내가 했다 이런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 사실 뭐 뭐 새로운 것도 없는데 우리 뭐 나경원 의원께서도 나경원 후보께서도 자위대 행사에 나는 뭐 참석한 일이 없다. 이제 자위대인지 몰랐다. 그 뭐 소녀시대인 줄 알았습니까? 자위대가 아니면. 일본의 군대는 뭐 또 다른 군대가 있나요? 뭐 제국군입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저희 아들 놈이 그거 참 좋아하대요. 파워레인저 이런 거 좋아하던데요. 파워레인저 뭐 창립기념일에 갔어요? 일본에서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 그건 뭐 딱 하나죠. 거기에 가서 조선인민군이 가서 열병을 할 리도 행사를 할 리도 없고 중국 인민해방군이 가서 행사를 할 리도 없고 국군이 가서 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위대인지 모른다라는 게 그게 뭐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전에 뭐 누가 뭐 행사에 참여하지 말라 하라 말라 뭐 이런 조언을 했건 말건 간에 그런데 뻔히 하는 거짓말을 그냥 뭐 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지호님께서도 폭탄 지호님 폭탄 지호님께서도 그런 일이 없다. 바로 오리발을 내미는 걸 보면서 참 후보도 잘 뽑았고 대변인도 잘 뽑았고 어떻게 이렇게 다 하나같이 한결같은가 이들의 정말 능력에 대해서 다시금 좀 반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